법무사시험 1차 민법 핵심 정리.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권리의 충돌이라고 한다. 동일한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제한물건이 우선하며, 같은 종류의 물건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립의 전우를 불문하고, 어느 채권자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채권자평등의 원칙.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전우를 불문하고 물건이 우선한다. 따라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나중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 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쟁점 1. 신의성실원칙. 1. 서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도차 성실이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유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병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납용금지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니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납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측상 명백한 경우에는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에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란,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직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이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직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뿐만 아니라,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직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의직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인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신의직에 반하지 않는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속하였으나, 상속 개시 후에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송전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앓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신의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직에 의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그 등기부상의 저당권의 설정을 합의한 후 또는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에 의배하여 등기부가 무효임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직상 근반원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체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체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체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직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혼인회의 자가 친생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합의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토대가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임으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직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허용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직에 위반하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수익보장 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의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직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의직을 적용한 결과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거나 입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신의직을 부정해야 한다. 판례도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윈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직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관리법을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섭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대유로 될 수는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 이당에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의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이번 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깍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측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측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두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소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측이나 근반원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파산 관제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가 신의측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신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 양도를 받은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신금천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소를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기회에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법원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부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조전금액을 전부 지급한 후, 비로소 자신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의와 같은 제2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바가 없는 이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스스로의 전부채권을 포기한다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신의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가 그 당시 바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없으며, 전부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천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의 의 전부금천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례들 묵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여 묵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묵권대리인의 이행애물을 정한 민법 제135조 1항에 비추어 근반원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하자를 강과한 채 채권양수인에게 변제 약속, 채무에 승인을 한 뒤 그 채권양도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 나중에 채권양도의 하자가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부인하며 시효 소멸에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이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동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미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지자체가 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행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이제와서 당의 토지가 매매 당시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근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백화점이 발행한 약소거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소거음을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농지의 명예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우리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우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근반원의 원칙에 의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융납할 수 없다.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격락되자 격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한 데 대하여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는 건물 등기를 하면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창작할 때 왕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원 및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변호사 또는 세무사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약정 보수액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적정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의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이 그 상품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거래상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 측상 의무가 있다.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자 등은 경매 절차 기타 채권 실행 절차에서 의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송금일회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 관계 없이 수치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치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며 수치은행이 수치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송금일회인이 착오 송금임을 이유로 수치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치인도 착오 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치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치은행이 수치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차고 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 측위반 내지 권리 납용에 해당한다.